아, 진짜... 피스풀 스님 네 되게... 너무... 목 닭 아일랜드 프로그램에서 감정을 쉽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들 놀라셨는데 혹시 평소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아, 마인드 컨트롤 하면 저거 어떻게 하시는지 그 비교를... 마인드 컨트롤... 네 사실 비결도 비결인데 제가 사실 태생부터 뭔가 그런 게 좀 평온한 것 같아요 아... 인너 피스같이 인너 피스 약간 감정 기복이 좀 없으신 편이죠? 약간... 네, 약간... 그... 이거를 조금 잘 누르는 것 같아요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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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프레스 다운 피셰스 그 인내심이 강하시구나 그... 그러면 그게 있어요 혹시 난 이건... 난 다 참을 때 이건 진짜 못 참는 거 약간 그럴 적 있어요? 오, 궁금하다 리더 하면서 뭔가...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 아직 못 봤잖아 어... 주의할게요 하하하하 약간 근데 조금 더 많이 생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피스풀 스님 네 되게... 너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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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힘들어 목 다... 어... 대단하세요 그러면... 리더로서 한번 여쭤볼게요 리더로서 약간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 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리더로서 가장 벅찼던 순간이 언제인지... 벅찼던... 약간... 감당 안 됐던 그런 순간이야? 아니면 감정적으로 봤던... 그게 좋을 수도 있고 그냥 감동적으로 약간... 아... 뭐 그럴 수도 있고 어... 약간 이건 리더로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앤커넥트 팬미팅할 때 이틀 동안 했거든요 네네네 이틀 동안 했는데 마지막 2일차 때 이제 팬분들께서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셨는데 아... 그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 리더로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리더로 뽑힌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막... 되게 힘들었었는데 딱 엔진분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 해주셔가지고 너무... 약간... 서러웠다? 네, 힘이 됐다 힘이 됐던 그런... 힘이 됐지만 서러웠다 네 그렇게... 아... 안타깝네 아... 귀여워 어... 리더라는 역할이 어... 진짜... 그렇게 막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되게 책임감도 많을 것 같고 아... 어... 되게... 혼자서 약간 해결할...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리더로서 더 좋은 모습 많이... 화이팅이고 어... 근데 리더로서 한번 팀 자랑을 해주세요 팀의 제일 큰 장점 무엇인가요? 아, 장점 아, 장점 일단 저희 팀은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진짜 텐션이 쭉쭉 올라요 진짜 근데 이게 기복이 살짝 심하긴 한데 기복이 너무 심하긴 한데 긴장을 하면은 맞아요, 긴장하면은 진짜 엄청 이렇게 얼어있는데 긴장 안 하면은 라디오만 봐도 사실 첫 번째 활동이랑 요즘 찍은 거랑 텐션 차이가 엄청 심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저희가 약간 긴장만 풀리면은 되게 텐션이 높은 편이고요 네 NC분 너무 잘해주세요 네, 아, MC분 와우 와우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심소개 그거랑 네 아, 네 아니, 하자, 하자 그거랑 약간 무대를 잘하죠 무대 약간 무대가 사실 무대랑 무대 아래랑 갭 차이가 좀 제가 봐도 놀랄 때가 좀 많아요 칭찬이야? 약간 자체의 능을 찍을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갭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치 갭, 네 갭 갭, 오케이 일단, 어, 그럼 다음에 또 나오시게 되면은 그때 또 어떤 텐션으로 오실지 제가 그때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더 잘한다 했었을 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아, 그쵸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갔다 오시고 맞아요 갔다 오고, 많이 갔다 오고 일단 어떻게 피규어스케이터에서 아이돌로 오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여쭤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이게 제가 피규어스케이터 선수 하다가 어,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네네 한번 이제 그쪽 길도 가보고 이제 거기서 춤도 추잖아요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피규어스케이트도 되게 도움이 되고 뭔가 표현력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처음에 일단 무작정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일단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막 이제 가수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해보다가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이제 무대 하는 영상 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연습생 생활하면서 이제 연습생들 하고 계속 약간 연습하고 뭔가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되게 가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연습생도 한 2, 3년 하고 이제 아일랜드에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걸 여쭤보십시오 이 선수하고 아이돌 어떻게 보면 되게 네 비슷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되게 큰 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제일 큰 다른 점? major difference? 차별점들이 뭔지 좀 네 어 일단은 제가 했던 피규어는 이제 개인 운동이에요 저 혼자 하는 운동인데 이제 이 아이돌은 어쨌든 다 같이 한 뭐 일곱 명, 열 명 이렇게 팀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이제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가장 차이점인데 그래서 이제 혼자 할 때보다 뭔가 남을 좀 더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왜냐면 혼자 할 때는 오로지 저한테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그룹은 서로 멤버들도 많이 챙겨줘야 되고 서로 막 그런 윈민? 으쌰으쌰 케미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데 확실히 더 이게 재밌고 그룹이 그리고 물론 더 힘들 때도 있지만 더 힘을 받을 때도 많아요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글쌰 고요 그리고 아직도 더 많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의 지금! 혹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